안녕하세요 의욕 김진호입니다 두피문신 S&P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머릿속이 비쳐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시술이죠 작은 점들을 찍어서 두피톤을 다운시키고 밑머리 스타일 스킨헤드 분들한테도 잘 써먹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S&P가 실제 머리카락이 아니고 문신이라는 점 때문에 시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한테 어울릴지 아닐지 그런 것을 갈등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테스트 시술법이 있어요 테스트 시술은 보통 한 1제곱센티미터 정도?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면적을 좀 이제 눈에 안 띄는 곳 어디 쪽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보시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결과를 한번 테스트 해 본 다음에 S&P를 이제 넓은 곳에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테스트 시술이 있습니다 테스트 시술만 받고 두피문신을 전체를 받지 않으신 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피문신 테스트 시술이라는 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 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